지금 언니 뭐 같이 사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동거 중이야 어 이 동거 생활이 언니가 만족을 해요 아니죠 너무 지친 이 동거 생활 난 동거라고 얘기하거든 같이 사시는 분 동거라고 나오는데 이 동거 생활이 너무 지쳐와 있어요 언니 안 헤어지고 싶어요 많이 헤어졌어요 헤어지는데 또다시 붙고 헤어졌는데 또다시 붙고 지쳐 근데 달라질 게 없어 근데 이 사람 돈 벌어와요? 아니요 돈 안 벌어오죠 나는 언니가 먹이 살리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 안 그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같이 있으니까 생활비가 더 들긴 하죠 생활비는 더 들고 이 사람이 생활비 내는 건 없고 그러니까 언니가 언니랑 동거를 하는데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생활은 언니 손으로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렇죠?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앞으로 계속 동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호똑똑일까? 조선에서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남들 얘기 들어줄 때는 어?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온갖 똑똑한 척은 다 해 똑똑하기도 해 근데 본인 일에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그지 없을까? 어?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 내가 자라는 환경이 원체 정에 그립고 어? 그 정에 그리워서 사람을 이렇게 부대껴서 사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실속은 있어야지 언니 일반 지인관계 언니 동생관계 모든 관계에는 언니가 실속은 있어요 하지만 남자 관계에서는 언니가 실속이 진짜 없어 그리고 언니는 돈이 떨어질 날이 없어 뭐를 하더라도 항상 내 주변에 돈은 있어 재산을 늘리거나 지식은 못해도 아니야? 항상 필요하면 내 주변에 돈은 있었잖아 들어와요 어떻게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돈이 돈이 들어와서 언니 나 먹고 사는데 언니는 절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놈의 남자들 때문에 문제야 내정하지를 못해 어? 또 약한 게 불쌍해서 불쌍해서 안 돼서 꼭 그 마음이 든다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돈을 잘 벌어와서 돈을 잘 벌어와서 능력이 좋아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심적으로라도 마음적으로라도 애 하나 더 키우고 있는 느낌이야 언니야 맞아요 이 사람이 나 내가 이 사람한테 의지가 돼주고 있는 거지 언니가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알아요 너 왜 등신같이 살아 왜 그러니까 반반하고 인물 말고는 뭐 있어? 누가? 그 남자 인물 없는데요 인물 없어? 네 내가 봤을 땐 귀염상인데 왜 그 정도면 나쁘지 않는데 어? 뭐 연예인처럼 잘생겨야지 인물 있는 거야?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어디 가면 호남이라는 소리 들어 얘도 그렇잖아 귀염상에다가 그리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볼 게 별로 없어 호대멀쩡한 거 말고는 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우리 언니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한다고 직업이 어땠든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벌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언니는 남자 정리부터 좀 해야 돼 어? 네 마음을 좀 독하게 먹어 여리게 자꾸 먹지 말고 응? 자전사업가야? 애 하나 더 키워? 놓지도 않은 애? 응? 그렇게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언니의 팔자이긴 하지만 그 팔자를 들어도 언니 팔자라서 이렇게 살고 있기는 하는데 팔자를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마음을 조금 다르게 먹게 되면 언니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조언이야 네 알겠지? 그리고 이 남자와는 자꾸 결별이 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진짜 지겨워 지겹고 이 세월이 좀 오래된 것 같아 응? 300일 응 아 300일? 1년밖에 안 됐네 그럼 앞으로 좀 세월이 오래될 거야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이 사람과는 지겹게 갈 거야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봤을 때 3년으로 보이거든 응? 3년이나요 응 그러니까는 그거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도 언니야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고 그러니 마음을 조금 독하게 먹으라는 소리가 나와 알겠죠 그리고 언니 지금 일을 밤일을 해요 뭐해요? 밤에 밤에 일하죠 어 사주 팔자가 그래 어? 바에서 일을 하든 뭐 노래방에서 일을 하든 사주 팔자가 기생노릇이야 그래서 나는 나가면 돈이야 우리 언니는 나가면 어떻게든 돈을 들고 와 근데 운수가 작년 7월달부터 내 운수가 좀 처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보다는 못해 남들 다 놀 때도 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어?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내 운수가 작년 7월달 이후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확 돋아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보단 벌리는 게 힘들어요 일이 활발하지가 않다 그런데 올 8월달 지나고 8월달 지나면서부터 어? 지금 8월이잖아요 그렇죠? 8월달 지나면서부터 9월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또 운수는 돋아올라 그러니까 열심히 해 알겠죠? 저는 그럼 언제 벗어날 수 있냐고 아니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향후 5년 동안은 이거 못 벗어날 거예요 5년 동안은 못 벗어나기 때문에 열심히 벗어요 내가 아까 뭐래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그랬지 열심히 벌어서 돈 모아서 목돈 만들어서 언니는 남자만이면 목돈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목돈 만들어서 언니가 뭔가 다음을 설계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5년 동안은 못 벗어나니까 그냥 아예 딱 마음에 접어두고 뭐가 못 벗어난다는 걸 이 남자 말고 일 생활 일 일은 이렇게 해서 돈 벌 거라고 돈 더 벌 거야 앞으로 제가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5년 뒤라고 목돈 만들어라고 나가면 돈이니까 알겠지? 8자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언니는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벌 수도 있고 남들보다 남들 10만원 벌 때 나는 20, 30만원 벌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8자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그렇다고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생각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집을 두고 이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방위를 잘 봐라 소리가 나와요 올 하반기 때가 되면은 조금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높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뭐 전혀 생각 없다가도 사람이란 건 모르잖아 그지? 근데 운때가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그런 생각이 올 거예요 그렇다면 방위를 잘 보고 이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지금 지금 같이 있는 남자친구 가게가 가게 내놓은 지가 좀 제법 됐거든요 가게가 언제쯤 나가요? 안 나가요 언제까지 안 나가요? 접어야지 아 접었어요 접은 상태에서 지금 내놓은 그러니까 장사는 안 하고 있는데 언제쯤 나가는지 아 그냥 손 트는 거지 뭐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권리금 받고 넘길 거 아니야 계약 계약 계획 만료되면은 어쩔 수 없네 끝나는 거지 손 트는 거지 손 트여야 된다고 했잖아 곧 멀지 안 한다 보이는데 그럼 그 가게 왜 했어? 아무튼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그 가게는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뭐 길게 장사도 못했을 겁니다 응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손 트는 거 말고 답이 없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11월달 12월달 되면 소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진짜 터무니없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할 거야 근데 손 트는 것보다 그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도 넘기는 게 낫겠죠 근데 욕심은 있어서 또 그렇게 하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11월달 12월달 그때 기회가 있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넘긴다면 그때 넘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말 그대로 계약 기기가 만료돼서 그냥 끝나는 걸로 그렇게 갈 겁니다 아마 아시겠죠 부모님 둘 다 병원에 계시는데 응 그때 어디서 봤는데 뭐 상 돌아가신다고 하긴 했는 거 같은데 아버님이 더 안 좋으세요 지금은 응 그렇죠 아버님이 조금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응 응 아버님 뭐 뇌출혈이에요 뭐예요 뇌출혈이었고 응 뇌출혈을 누우셨다가 이제 합병증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응 어깨를 이렇게 응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보게 되면 뇌출혈 이렇게 보이거든요 산소 갔다가 그래갖어 응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응 근데 지금 당장 돌아가시는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뭐 금방 우리가 급하게 상을 치른 일이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응 그리고 엄마는 뭐 병 중에 있어요 응 고관절 그렇지 응 지금 나와서 나와야 되는 병이잖아 그거는 응 엄마는 괜찮을지 볼 수 그렇죠 응 엄마는 나와서 나오기만 하면 돼 근데 아버지가 낫는 병이 아니라서 그렇지 근데 지금 호전되고 있긴 한데 응 근데 뭐 상을 치를 일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응 아버지가 더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상문이 보이거나 이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응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집에는 산소탈이 있기 때문에 산소탈 때문에 안 겪어도 될 부분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산소를 이장하고 산소를 잘못 건드려서 그 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 뻔이 아니라 아버지 형제라든지 집안 자체가 우아히 많을 겁니다 안 풀린다고 그런 게 산벌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른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이런 산벌을 조금 걷어내고 하면 집안이 조금 많이 잠잠해질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랑 끝내면 언제 들어와요? 다른 사람? 언니가 남자에 대해서 공백기가 그다지 없을 건데 남자는 항상 있었을 건데 잠깐 내가 며느리를 쉬고 싶어서 쉬었던 거지 없어서 쉬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랑 헤어지게 되면 또 남자는 금방 있어요 결혼은? 결혼은요? 결혼은 언니도 늦어요 늦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알겠지? 느린 시간 zer주지 iPod 허리 oning 벤 늦ая pt int